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라고 하는 시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 성산문 같은 경우는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. 그렇죠? 따라서 조선시대 단종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지조와 절개를 드러냈던 충신이고요. 수양대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유는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즉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조선시대의 신하로 조선시대의 어떤 사대부로 봤을 때는 반란이기 때문에 그 수양대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. 자 그럼 이제 작품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노라. 자 여기서 화자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수양산인데 이때 이 수양산을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 수양산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두 번째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냐면 현재 수양대군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수양산은 결국에 수양산 실제 산이름 두 번째는 수양대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닐 때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수양산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재를 한탄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때 이재가 누구냐면 중국에 되게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고요. 따라서 이 이재라고 하는 중국의 인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고사를 현재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재는 바로 누구냐면 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숙제라고 하는 사람을 묶어서 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백이숙제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뀌었을 때 두 왕을 성길 수 없다라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절개를 지키면서 돌아가신 인물이고요. 따라서 어떤 충신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인 절개를 가지고 있는 충신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때 바로 정몽주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. 그런데 이 백이숙제를 즉 절개를 지킨 인물을 한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특이한 거죠. 지금 백이숙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자 그 이유는 중장에 있을 겁니다. 그럼 중장에 볼게요. 자 주려 죽을 진들 즉 굶주려서 죽을 진들 죽더라도 채미가 바로 뭐냐면 채미가 고사리를 캐먹는 걸 채미라고 하고요. 이 채미도 한한 것과 즉 채미를 해서야 됐겠느냐 즉 하면 안 되었다는 뜻이어서 지금 중장이 바로 설의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재라고 하는 인물은 채미를 통해서 사실 절개를 지켰던 인물인데 이 성산문 같은 경우는 그 채미도 하지 말아야 된다. 즉 고사리도 먹지 않고 굶어 죽었어야 됐다라고 약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. 따라서 백이숙제보다 더한 더 완벽한 절개를 스스로는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종장에 비록에 자 비록 푸세의 거신들 즉 고사리가 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 땅에 났단 말이냐. 즉 백이숙제 너가 섬기기 싫어하는 왕의 나라에서 낳은 고사리가 아니냐. 그러면 그 고사리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. 그러면 성산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?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결국에 수양대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숨을 바치겠죠. 따라서 백이숙제보다 더 완벽한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내려가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작가는 성산문이고요. 자 성격은 지사적이죠. 어떤 선비의 모습. 그리고 의지적입니다. 그리고 비판적이죠. 수양대군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자 주제는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지조가 바로 주제가 되고요. 자 특징은 백이숙제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다 칭송하고 되게 예찬한 인물인데 이걸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. 이때 이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특징인 거죠. 이유는 채미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서 자신의 절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 중위법 수양산이 실제 수양산 두 번째 수양대군 뜻이 두 가지여서 중위법 자 설의적인 표현인 중장에 나왔고요. 더욱 완벽한 지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OX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.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 화자는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백의 숙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.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바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.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살아가는 안빈낙도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. 라고 했는데 이때 안빈낙도는 바로 뭐냐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안빈낙도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절개를 나타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안빈낙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. 자 3번 중위법. 설의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. 라고 볼 수 있겠죠.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